저에겐 나여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우는 제 친구들이 모두 손절할 정도로 남자의 환장한 인간인데요 왜냐면 친구들의 남친이 잘생기거나 능력이 있어 보이면 원래 뒤에서 꼬시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여우에게 피해본 친구들만 벌써 4명이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남친이 생겼단 걸 알게 된 여우가 자기한테도 남친 좀 보여달라면 셋이서 같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했더니 다들 여우 욕을 퍼부으며 절대 만나지 말라고 말리는 겁니다 제 남친이 의사인 걸 안 이상 개수작 부립게 분명하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거절할까 하다가 마침 좋은 생각이 나서 일단 만나자고 했죠 그리고 얼마 후 여우랑 술집에서 만났는데 많이 기다렸어? 여긴 내 남친 루시우 오빠 이쪽은 내 친구 나여우야 헐 진짜 너무 잘생기셨다 아니 이렇게 연예인 같으신데 진짜 의사시라고요? 아 네 아버지가 조그맣게 병원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페이닥터 하고 있어요 대박 아니 넌 팩스 주제에 어떻게 이런 멋진 남자를 만났대 너 이래서 취직 안 하고 있던 거구나 있는 구석이 있으니까 와 테이트하면 오빠가 돈 다 내지 아닌데? 물론 오빠가 더 내긴 하지만 나도 많이 내 멍치시네 백수인 너가 돈이 어디 있는데 오빠 혼자서 테이트 비용 내느라 힘드시죠? 오늘은 제가 쏠게요 전 유정이처럼 개념 없지 않거든요 깔깔깔깔 야 그러기엔 너도 백수 아니야? 너야말로 돈 없어서 맨날 네 남친한테 얻어먹고 용돈 다 쓰잖아 내가 언제? 그리고 난 너랑 상황이 달라 난 일부러 취직을 안 하는 거라고 아빠 사업 물려받을 거니까 너희 아버지 공무원이시잖아 근데 웬 사업? 아 아니거든 우리 아빠 공무원 때려치시고 사업하고 계시거든 그럼? 언제부터? 무슨 사업하시는데? 어? 암튼 그런 게 있어 아니 근데 너 오늘따라 나한테 좀 뾰족하다 혹시 너나 질투하니? 오빠 유정이 좀 보세요 유정이가 사람을 맨날 이런 식으로 꼽주는데 대체 오빤 유정이에 어디가 좋아서 만나시죠? 얘가 진짜 뭐라는 거야 오빠 미안 급한 전화라 잠깐만 받고 올게 어 다녀와 저기 오빠 방금 제가 물어본 거요 아니 유정이 어디가 좋아서 만나세요? 혹시 약점 잡히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유정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유정인 저를 싫어하는 거 같아요 아까도 저한테 쓱 내는 거 보셨죠? 오랜 친구라 연을 끊을 수도 없고 솔직히 요즘 유정이가 저한테 하는 거 보면 너무 고민돼요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유정이한테도 제가 잘 말해볼게요 어머머 어쩜 지금 여친이라고 감싸주는 거예요? 오빠 너무 멋지다 전 사실 유정이 때문에 포니아닉에 멀어진 친구가 엄청 많거든요 아 그래요? 뭐 때문에요? 말로 설명하기는 복잡한데 암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없어서 그러는데 괜찮다면 오빠가 저의 친구가 돼주시면 안 될까요? 유정이 친구분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어머나 정말요? 그럼 오늘부터 오빠랑 친구 된 기념으로 짠 아 근데 제가 술을 잘 못해서요 한 잔만 마셔도 바로 가거든요 하지만 여우는 제 남친이 연신 거절함에도 별의별 핑계를 대가며 결국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물론 제 남친은 술을 잘하지만 제가 못하는 척하라고 말했고요 여우가 지 주량이 말술인 걸 이용해서 다른 애들 남친 뺐을 때도 항상 이런 수법으로 술부터 엄청 먹인 뒤 꽐래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제 남친이 술에 취한 적 몸을 가누지 못하자 여우는 제 남친 주머니를 막 뒤지더니 휴대폰을 꺼내서 자기 번호를 저장하고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다가 제 남친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전 이 모든 상황을 아까 전화받는 척 나가서 뒤에서 전부 녹화하고 있었고요 야! 너 지금 뭐하냐? 야핫! 어? 어? 내? 내가 뭐? 엥? 너야말로 지금 뭐하냐? 혹시 그거 동영상이야? 네가 이러는 게 한두 번이어야지 이번엔 내 남친 꼬시려고? 우리 오빠가 의사라니까 또 친구 남친 꼬시고 싶었니? 이러니 애들이 다 널 손절하지 내가 뭘 또 꼬셨다 그래? 그리고 어? 캐들 남친이 도망간 게 내 잘못임? 내가 캐들 남친하고 헤어지고 나랑 만나라고 누카를 협했냐고? 치들이 못 나서 그 취급당한 걸 왜 내 탓으로 돌리는데? 억울하면 나처럼 예쁘고 돈이 많든가? 네가 돈이 뭐가 많아? 맨날 남친한테 용돈 다 쓰면서 기생하는 주제에 이? 기생? 너 말 다했냐? 난 너가 만나자고 했을 때부터 이미 이럴 줄 알고 있었다 지금 찍는 이 영상 내가 친히 네 남친한테 보내줄게 뭐, 뭐라고? 너 제정신이야? 그렇게 여우는 저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전 바로 여우의 남친에게 제 남친의 번호를 따고 뽀뽀를 하려다 실패한 동영상을 전송했고 여우는 이제 어떡할 거냐만 미쳐 날뛰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바로 여우의 남친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니야 오빠 이거 유정이가 장난친 거야 날 칠퇴해서 일부러 토작한 거라고 하지만 수학이 너머로 여우의 남친은 고함을 치며 여우에게 온갖 욕을 다 퍼부었고 결국 헤어지자마자 전화를 끊더라고요 여보세요? 오빠? 뭐야? 진짜 끊은 거야? 아니 헤어질 땐 헤어치더라도 카드값은 내주고 헤어져야지 꼴좋네 오빠 이제 가자 이? 이건 또 뭐야? 옷 바꿔 하려 된 거? 아니 취한 거 아니었어요? 나 안 취했는데? 근데 여우씨 위험했다 만약 진짜 뽀뽀했으면 나 경찰에 신고하려 했거든 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모긴 뭐야? 논마는 네 남친이랑 헤어지게 하려고 내가 판잔 거지 그동안 애들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까 너도 피눈물 한 번 흘려야 되지 않겠어? 뭐 이만? 그럼 우리 갈게 다신 연락하지 말고 우연히도 마주치지 말자 안녕 그렇게 저는 제 남친하고 술집을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우가 콧밥지가 급하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유정아 호바 저기 미안한데 나 300만 빌려주라 아 어쨌든 너 때문에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카드값 정도는 해결해줘야지 응? 진짜 구질구질하다 너도 너한테는 10원도 줄 돈 없으니까 부탁일이 좀 꺼져줄래? 가자 오빠 아 유정아 사장님 카페 너무 예쁜데요?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며칠 전에 오픈했어요 근데 인테리어 센스가 장난 아니신데요? 혹시 제가 파워블러건데 홍보 좀 해드릴까요? 제 플러그에 카페 후기 올려서 대박난 것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어머 정말요? 그럼 저희에 감사하죠 와 저런 식으로도 컨택이 되네 어 사장님 이게 뭐죠? 그래 동부해주신다는데 맨입으로 받는 건 죄송해서 디저트 하나 서비스로 가져와봤네요 아 마음은 감사한데 이거 하나만 올리긴 좀 아 그런가요? 그럼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어허 사실 이 사진 찍을 때 가장 예쁘게 나오는 디저트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와플이랑 타르트거든요 아 콰일빙수도 잘 나오고요 뭐야 그래서 저걸 다 공짜로 달라는 소린가? 어 그걸 다요? 아니 채벳댁이 채우겠다고 탈난 게 아니라 예쁜 디저트로 사장님 가게 확실히 홍보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장님 표정이 왜 그래요? 아 아니에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히야 역시 신규 오픈 가게들이 짱이라니까 탈나면 탈라는 대로 타주고 레알 후구들이 따로 없네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이 하는 말을 확인 하나 없이 담재지? 히럴 줄 알았으면 친구들도 데려올걸 헐 대박 그럼 실제로 파워블로거도 아니란 소린가? 어떠세요? 이 정도면 사진 달라올까요? 네? 아 콜압요 콜압요 제가 사진 깔라서 사진 하나 키 깔라게 찍거든요 우리 사장님은 톤 쓸어 담을 준비만 하십시오 아하하하 다행이네요 그럼 맛있게 드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 희정도까지 팔한 건 아니었는데 피주얼 대박이잖아? 인스타에 올리면 하트 장난 아니겠는데? 파워블로거라 뻥치길 잘했네 따갈 어 여보세요? 야 니 요즘 백수라 했지? 그치 얼마 전에 알바 잘려서 죽을 맛이다 근데 왜? 아니 내가 방금 좋은 일자리 하나를 발견했거든? 아니다 일자리는 아니고 어디 가서 공짜로 음식 같은 거 얻어먹을 수 있고 그런 건데 딱 니가 떠오르더라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핸드폰 하나 들고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가서 내가 파워블로거니 홍보해주겠다면서 서비스 얻어먹으면 됨 뭐야 저 대신 설마 내 얘기 하는 건가? 뭐야 난 또 뭐라고? 할 짓 없냐? 그러고 살게? 아 진짜라니까? 대신 프랜차이즈 말고 개인이 하는 카페 있지? 그런 대로 가 그리고 웬만하면 신규 오픈한 곳 저기요 야 잠깐만 무슨 일이시죠? 지금 그 통화 내용 체계 하시는 거예요? 네? 할 짓 되게 없으신가 보다 남 통화하는 내용이나 엿듣고 그쪽이 터들리게 통화했잖아요 그래요? 제가 뭐라 했는데요? 파워블로거니 어쩌니 했잖아요 그거 저 트루라고 비교한 건 맞아 글쎄요 암튼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무조건이다 무조건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냐? 뭔 헛소리야 자꾸 아 제일 중요한 걸 깜빡했네 음식을 공짜로 먹되 파워블로거 아닌 건 절대 걸리면 안 된다? 만약 걸리면 진짜 그지 같아 보이잖아 아니 이게 진짜? 아 뭐여? 야 미안 나중에 다시 걸게 아니 통화하는 거 안 보여요? 너 지금 나보고 거짓아 있냐? 앙? 니가 나에 대해 뭐란다고 함부로 질거냐? 실은 그쪽이 다 들리게 호구니 파워블로거라 뻥치길 잘했다든이한 거 다 들어버렸거든요 딱 보니 태학생밖에 안 돼 포 있는데 할 짓 드럽게 없나 보지? 웬 남의 일에 참견인데 오지랖은 딴 데 가서 보냐 참견은 그쪽이 하지 않았나? 전 그냥 친구랑 통화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마시고 저기 가서 사기 쳐서 받은 디저트들이나 많이 잡수십쇼 너 어디 학교야? 내가 아는 오빠들 풀어서 고갠 못 들고 다는 게 해줄까? 앙? 아는 오빤 관심 없고 아는 누나들로 해주세요 아 파워블로거 아닌 사람들로요 저기 죄송한데 지금 무슨 말씀이신 거죠? 사장님 이런 파워블로거지들 조심하세요 만약 홍보해주겠다고 얘기하면 꼭 운영하는 블로그 먼저 확인하시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이분이 파워블로거가 아니란 말씀이세요? 블로그 보여달라시면 답 나오겠죠 뭐 에휴 공부하긴 끌렀네 도서관이나 가야겠다 야 어디가? 아직 얘기 안 끝났어? 그쪽이랑 얘기 끝낼 사람은 제가 아니라 사장님 같은데요? 허우대 멀쩡하면 일해서 돈 벌어요 사람들 등 처먹고 살지 마시고 아니 저게 야하사 사장님 블로그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블로그요? 아 제가 지금 포포니 그럼 아까 사진은 뭘로 찍으신 걸까요? 아 그게 실은 제 블로그가 접속이 힘들어서 하하 나중에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되죠 대신 접속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빠 왜? 나 손님 받아야 하니까 영업 끝날 때까지 손님 좀 붙잡고 있어 잘못했어요 사장님 오늘 제가 먹은 거 다 계산할게요 네? 돈은 돈이고 우선 사람도 되셔야죠 마감 때까지 블로그 접속해 놓으세요 안 그러면 사기자로 고소할 테니까 아 사장님 그래? 요 앞 사건에서 미용실을 운영한다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고 부모님께 지원받는 것도 죄송해서 처음엔 조촐하게 1인샵으로 운영하려고 작게 차렸어요 아휴 그래도 멋있다 얘 젊은 나이에 벌써 사장 소리 듣고 우리 아들이 생활력 좋고 강단 있는 아가씨를 잡았네 나도 옆 동네에서 카페 운영하거든 동네 장사와 관련해서 물어볼 거 있음 다 물어봐 우리 첫 만남인데 통하는 게 많아서 어색하긴 커녕 나만 왕따네 보기 좋다 보기 좋아 화헛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중에 미리 전화로 예약해 주시면 제가 무료로 한번 머리 예쁘게 해드릴게요 어머 정말? 우리 예비 며느리가 머리에 춘다는데 내 최대한 빠른 실내 한번 찾아가야겠구만 어서오세요 어머님? 여기였구나 어 여긴 우리 예비 며느리 그리고 이쪽은 내 친구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 빼고 내 친구들 머리 좀 해줄래? 난 파마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음에 할게 아 근데 어쩌죠? 미리 예약을 안 해주시면 곤란해서요 지금 시간대별로 예약 손님이 다 차있는 상태라 에이 우리도 그 정도는 알아 그래서 다 예약했는데 네? 예약을 하셨다고요? 그럼 혹시 3시에 영수님 커트랑 염색 4시에 영자님 매직 5시에 옥수님 파마가 설마 그래? 다 내 친구들이야 그럼 문제 없겠네요 그 영수님부터 앉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편하게 다과 드시고 계세요 어머머 너희 밖에서 보면 하나도 못 알아보겠다 어때? 우리 예비 며느리 실력 끝내주지?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이 정도면 나중에 내 머리도 믿고 맡겨도 되겠는걸? 우리 예비 며느리 실력이 좋아서 입소문 빨리 나겠네 감사합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오픈 이벤트랑 20% 할인되고 제가 따로 진 할인도 해드리...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내 친구들한테 토음받으려고? 네? 아니 저번엔 무료로 머리에 준다며 쿨에서 온 건데 말 바꾸면 내가 뭐가 되니? 그건 어머님 한정으로 말씀드린 거였죠 이렇게 친구분들 데리고 오셔서 공짜로 해달라 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당연히 예비 시어머니 친구들도 해줘야지 원래 가족들 사람의 친구들까지 파리바리 챙겨야 하는 건 몰라? 정말이지 내 친구들 발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 지금 잘 보여야 이 근처 사람들 타임 미용실 와서 머리할걸? 한 대로 미움 사면 쫄딱 망할지도 모르고 말이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아직 결혼 안 했는걸요? 그리고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어머님 저 오늘 이도 못 받으면 오늘 하루 무급봉 사는 거나 다름없어요 협박이나니? 내 얼굴 몇 번 봤으니 이제 본색 드러내는 거야? 역시 톤 앞에서는 장사 없다더니 너 진짜 실망이다 얼마나 된다고 그깟 푼동 가지고 내 친구들 앞에서 감히 날 개망신 좋아? 너 이따위로 동네장 사지? 금방 깡통 찾고 길거리에 남게 될걸? 어! 어머니! 진짜 어이가 없네 왜 엄마가 그런 건데 쪽팔림은 내 몫인지 미안하게 됐다 내가 그냥 넘기려 해도 이렇게 단체로 와서 돈도 안 내고 가시니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귀 따가울 정도로 들었던 게 있거든? 바로 눈눈이 전법이지 우리 엄마 카페 한다고 했었잖아 주소 찍어줄 테니까 이번 주에 지인들 싹 다 데리고 가서 그냥 먹고 나와 뭐? 나도 똑같이 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되실 분인데 어떻게 그래? 엄마도 한번 당해봐야 다신 안 그러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고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어서 오세 어머님 안녕하세요 카페가 여기셨구나 빈티지스럽고 멋진데요? 아 이쪽은 대학 다닐 때 제가 친하게 재했던 동아리 친구들이에요 저희가 여자 축구부 동아리라 한식욕해서 주문량이 많을 것 같은데 혼자 감당되시겠어요 어머님? 어? 그럼 당연하지! 시켜시켜 다 시켜! 요즘 근처에 프랜차이즈 카페 생겨서 창사도 안 되는데 잘 되네 이게 다 몇 명이야? 딸가가가 어머님 너무 잘 먹고 가요 거리에 놀리고 놀린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어머 비행기는 친구들도 다 맛있다 난리였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오늘 타해서 50만원 넘게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 예빈 며느리가 지인들이랑 온 거니 딱 50만원만 받을게 어머 농담도 참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원래 가족들 사람 지인들까지 바리바리 챙겨야 하는 거라고 그런 좋은 가르침 주셔놓고 왜 돈을 받으려 하세요? 좋은 마음으로 예빈 며느리 지인들 챙겨다 생각하셔야죠 뭐? 뭐라고? 그럼 지금 그만한 걸 공짜로 먹고 가겠단 거니? 아니 너 제정신이야? 무려 50만원이 넘는다니까 안 돼 안 돼 당장 계산해 당장 에이 농담도 그럼 잘 먹었어요 어머님 제가 이만 가볼게요 야야! 혼내고 가! 헝! 내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넌 어디서 그런 계집을 만나선? 들어보니 엄마가 먼저 잘못했더구만 뭐 뭐 인마? 넌 아들이 돼서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반대로 생각해봐 예비 장모님이 지인들 잔뜩 데리고 와서 공짜로 나 뜯어먹고 가면 기분 안 나쁘겠어? 나쁘긴 하지 거봐 내 여친은 엄마가 내 부모니까 엄마 한 점 공짜로 미용해주려 한 거지 엄마 친구들까지 챙길 의무 절대 없다고 그러니까 조만간 자리 만들어 볼 테니 어른답게 먼저 사과하고 잘 풀어 만약 엄마 자존심 내세우면서 끝까지 이기려 들잖아? 엄마 때문에 나 누구랑도 결혼 못하고 평생 엄마가 내 뒤치다거리 해야 될걸? 진짜 아들이란 게 엄마 편은 안 들고 알았다 알았어 내 진심으로 사과할게 됐지?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그 길로 제 미용실에 찾아와 사과를 하셨고 저도 죄송했다고 말씀드리면서 다행히 둘이 잘 풀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친구분들도 저에게 머리를 한번 맡겨본 뒤로는 이제 단골이 되셔서 본인들의 다른 친구들도 데려와 주십니다 물론 계산도 하시고요